미국의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상원 국토안보 정보문제위원회에 보고된 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현재 295종의 의약품들이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1년 동안 30%나 급증한 것이자 5년 만에 최고치로 공급 부족 사태가 악화된 것입니다. 특히 생명에 직결되는 기뇨 의약품들은 15종에서 심각한 부족 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의약품들 중에는 어린이용 타이레놀,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스크린할 때 잘 보이도록 쓰는 방사선 물질, 수술 시 수면 마취하는 데 쓰는 프로포플, 화학요법 암치료제 등으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미국 약품 시장에서 90%나 차지하고 있는 제너릭 드럭, 즉 복제약의 절반 이상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 환자들, 미국민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브랜네임의 처방약을 사용하려면 값비싼 약값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공급 부족 사태에 빠져 있는 300종에 가까운 의약품들 가운데 대체로 부족 사태가 1.5년 지연되고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 부족 사태에 빠져 있는 의약품들도 17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약품 부족 사태는 대부분의 의약품들을 중국과 인도 등 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차질을 빚는 바람에 악화됐으며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CBS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중국에 있던 방사선 물질 생산 공장은 팬데믹 기간 중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미국 내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대조물질의 공급이 절반 이상 반감돼 대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프로포플 생산회사는 품질 저하로 부작용 피해와 배상을 요구받게 되자 아예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바람에 수술 마취제 공급에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연방당국에서는 의약품 부족 사태를 정례적으로 보고받아 종합하는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FDA의 의약품 리콜 권한도 부족한 것을 비롯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연방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조사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FDA, 즉 식품의약국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